안녕하세요 연예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알아보기로 하는데 여러 번 다뤘던거에요. 상태수동태. 스탑이 자동사잖아요. 멈추다. 뭐 스탑이 아닌지 그러면 또 목격을 취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스탑 멈추다 자동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are you stopped? 이렇게 b 플러스 pp잖아요. 그런데 스탑. 자동사잖아요 보통. 그런데 b 플러스 pp를 쓰였잖아요. 아 멈춘건 이전에 멈춘건데 그 결과적으로 지금 멈춰있는거에요. 이렇게 결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거. 수동태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원래 have pp가 해서 have가 b 동사로 바뀐거에요. are you stopped? 왜 여기서 계시는거에요? 왜 차를 여기다 서 계시는거에요? 상태수동태인거에요. 자 그러면 상태수동태라는 쓰인거와 그렇지 않게 쓰인 것을 몇가지 알아보기로 하죠. 상태수동태로 요건 생각을 못했었는데 나왔기에 올립니다. 헌병인, 모건은. 모건이 물어본거에요. sir. 선생님. why are you? a, 여기도 a에요. a, 같이 a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아 뭐냐가 아니고 이 본문 중에서 찾아 넣으라고 되어있어요. 리처가 말했죠. do i need a reason.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겨? sir. 선생님. you appeared to me. 제가 보기에는요. surveilling. 위로 view 보는거죠. 넘겨보는거 감시하는거에요. surveilling restricted. 제한된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있는거 같아요. 뭐. you are long. 틀렸어요. 앞날 안그러요. sir. 선생님. why are you stopped? 왜 여기 서 계신거에요? stop calling me. stop. 여기 stop이 여기 있죠. 요걸 찾아서 맞는 형태로 집어넣는거에요. 그랬을때 여러분이 stopped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거죠. why calling me? 나를 지금 계속해서 부른거죠. 부르고 또 부른거에요. 야 고만불러. 나를 써. 선생님이라고는 고만불려. 어 그래 주겠죠. 그랬더니 sir. 선생님. 뭐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다는거죠. 군인 헌병한테. 역시 헌병 출신. 헌병 경찰 출신인 리처가 대화를 하고 있는거에요. 자. 내려가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a 에서는 본문에서 차이오. stop을 stopped로 바꿔놓으면 되는거에요. 자 두번째 의문을 볼까요. officer no humor에요. humor. 유머라고는 없는 잡새. 경찰. 뭐 이런거에요. stopped. since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장소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장소가 곧 시간이 될 수 있어요. phoenix 이래로. phoenix을 네가 떠난 이래인거죠. 사실은. phoenix 이래로 멈춰선 적이 있어요. have은 그러죠. have으로 써야되는거에요. yes 그랬어요. where and why. 어디서 왜 멈춘거에요. well i stopped. 요거는 경험용법인거죠. 이래로 멈춘적이 있습니까. 그런거죠.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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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있죠. 앞에서 no humor가. 자르고 들어오는거에요. come me up. 내 말을 자른거야. well. 다른 어디는요. 뭐 이렇게 된거죠. 해 보가 되겠네요. c 번이 나오고 d 번이 듣는거죠. 자, 3번 읽어보죠. When they're wheezing, wheezing, wheezing through. wheezing을 잘 모르면 통과해 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walking through나 뭐 driving through나 그게 그거죠. they, they는 기차 회사를 지금 받은 거예요. 철도가 wheezing through the Pennsylvania countryside, Pennsylvania 시골을 wheezing 하고, wing, shang, 우리 같으면 shang 그럴 거예요. shang 하고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도. the only view in the grass. 잔에 비친 유일한 모습은 자기 자신의 tired face. 피곤한 얼굴이었다는 거죠. 지친 얼굴이었다 이거죠. She finally closes the curtain. 커튼을 닫는다. Just stretch down on the verse는 이거는 배나 기차의 그 침대 칸을 말하는 거예요.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침대 위에서 쫙 뻗고 누워 있었을 때 A piece of mail. 메일이 불가상명서니까 piece가 쓰인 거예요. 메일 하나가 슬라이드 미끄러져서 눈 밑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They have not stopped since 해요. 아까도 since not. since New York. 뉴욕을 떠나는 이래로 떠나는 그냥 since New York만 갖고도 충분한 거예요. 뉴욕 이래로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멈추지 않은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는 거죠. 멈추지 한 번도 안 멈춘 상태니까. So it wouldn't be telegram. 전보일 리가 없다. 이런 거죠. Perhaps it is next moon. 다음날 아침에 아침 메뉴이거나 아니면 기상 예보던가 이런 거죠. Her head is last. 그녀의 머리는 무겁게 무겁게 그 베개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too tired to move.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straight. 드문드무 흩어진 눈물이 cascade. 폭포처럼 cascade. cadere. cascade down. 뭐 캐스케이드 잘 모르면요. 일반 동작 쓰세요. 그냥 눈물이 goes down. 허치. 뺨을 흘러내렸다. 이게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를 쓱쓱 바꿔놓을 것도 여러분이 영어를 빠르게 이해하는 능력인 거예요. go down. 흘러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 캐스케이드가 모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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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you know how to keep her modeling. 이 감상적인 생각은 막아야지. keep at day. keep at day. 여기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she places her feet. 차가운 바닥에. feet. 저번에 발났는데. 차가운 바닥에 발을 올리고서 배달된 게 몽지 손을 딱 잡았다. 이런 거죠. 뻗어잡았다. 이런 거죠. keep at day죠. 뭐 쭉 돼 있고요. surveil. 이거 역형성. back formation이에요. surveillance라는 명사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surveil이라는 동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보통은 동사에서 명사로 가는 거죠. formation이 원래는 그래요. 근데 거꾸로 formation이 됐기 때문에 back formation, 역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즐라레, watch, 보다의 뜻인데 뭐 그냥 베일러, watch, bay, 베일러, watch 하는 거예요. wing, 생, 핑핑, shit 그러시면 무리말로 생 지나갔다 그래도 돼요. 생. 우리식으로는 생 그러는 거예요. 캐스케이드는 카데레가 떨어지다 해서 온 건데 아무튼 뭐 작은 게 폭포. 폭포처럼 떨어지다 그럴 때 이걸 써요. 모듈린. 이건 다른 데서도 몇 번 다뤘던 건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설을 보면 멈춰서, 멈춰서서 결국 멈춰있는 거므로 자동사의 상태 수동된 거예요. stop을 stop calling me에서 stop을 stop대로 바꿔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장소지만 뭐뭐 이래로가 since phoeni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 내용으로 보면 언제 어디서 멈췄는데 그러니까 경험용법이니까 해부가 돼야 되겠죠. 자, 데이브 나스다. 이거는 이렇게 안 멈춘 상태가 쭉 유지된 거죠. 한 번도 안 멈추고 달려왔다는 거죠. 이거 since they left in New York을 간단하게 쓰면 since it's New York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kbfa는 접근하지. 우울한 생각, 슬픔 그런 생각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ba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길게 설명을 못할 거고요. 못하게 하다 아무튼 그런 뜻이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 불허하고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kbfa는 수고로 못하게 하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하고 자세하게 배우시려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